떡인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후배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한테 그래도 대접을 좀 하시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서운해 여기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도 교회가 교회의 문의를 갖는 것은 앞서 계신 그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자취 그 다음에 또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이 배워서 문이 이를테면 전통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선배 없이 전통도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본래 그분 직업은 한림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던 분이신데 정년을 하시고 나서 지금 십몇 년째 목공을 하세요 아예 자기네 집 1, 2, 3층을 다 목공실로 바꾸었더라고 75 가까이 되셨는데 몸이 아주 이게 그 기계를 만지고 목공을 하고 이래서 그 노동자 손이 막 툭툭 터지고 막 옷 칠하느라고 그러신 분인데 얼마나 맑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먹감나무라고 그 감나무가 오래되면 그 감나무 안으로 먹같은 무늬가 들어가더라고 목재로서는 아주 그게 비싸고 귀한 목재인데 그걸 먹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먹감나무에다가 그거를 잘 생긴 먹감나무를 다듬어서 거기다가 견이현 사제 이런 글귀를 써서 제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진 사람을 만나면 어깨동무하라 그 말은 너도 어진 놈이 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그 어른 보시기에 제가 아직도 어질지 않다고 느끼신가 봐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지금도 보는데 저는 뭐 글귀보다는 더 감동되는 게 그 나무에 스며든 검은 색깔이야 그러면서 느끼기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저렇게 쭉 갈르면 무슨 색으로 스며들어 있을까? 텅텅 비었을까? 뭐 이렇게 알록달록 할까? 무지개 빛깔일까? 못 감일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견현사제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은데 제가 책꽂이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라는 존재는 지금쯤 벌써 저도 60을 넘겨가고 있잖아요 이쯤에는 뭔가 인간 존재의 무늬가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무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암교회는 여러분 어떤 무늬입니까? 성암교회도 성암교회 나름대로의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색깔 칠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스며드는 건데 그건 우리들 선배들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기인된 무늬들이라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원로 장로님들께 그렇게 인사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이 사셨던 그 삶의 족적이 오늘 우리에게 무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들 물론 민 목사님을 포함해서 세 분하고 김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해 봉하마을을 꼭 가고 싶다고 저도 물론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명개남이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문성근 이런 분들하고 배우하셨던 본래 이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연극을 우리 김군사님 김경태 군사님처럼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연극을 하다가 배우가 되셨는데 얼마쯤 지나서는 여러 명개남 아시죠 그 시간에 지나서는 박하사탕, 초록물고기 그런 영화 제작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하셨어요 그런데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도 있고 거기를 갔더니 그 양반이 마치 목사처럼 까만 사제처럼 저는 처음에 신부거나 사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맣게 차려입고서는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하고 사진 찍고 우리 일행이들이 어디 갔나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 내려와 산 지 17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내노라 하는 배우이고 지금도 어떤 역할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일로 들어가세요 지금 70이잖아요, 52년생이니까 그 양반도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을 다 이쯤에서 말이죠 17년 전이라니까 몇 살인가 하면 50 몇 살이잖아요 그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답이 간단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인간에게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인간에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자기라는 존재는 없고 자기 안에 다 누가 스며들어와 있는가 하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지하고 단념하고 거기 내려와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폼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그것까지 물어보기는 뭐 했고 하여간 하는 일은 그냥 뭐 별로 중요한 일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원로 장롱님들 이야기하니까 옛날 말에 단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단자 이게 뭔가 하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모름지기 인간다워지려면 일 하나의 스승은 있을 것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 열 명의 친한 벗은 있을 것 세 번째 백권의 책은 읽어야 함 그걸 단시백 일십백이야 한 명의 스승과 열 명의 벗과 백 명 백권의 책 그래야 인간이 모름지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 존재 안에 스며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보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MZ세대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198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다 MZ, 밀레니얼, Z은 ABCD, FG에다가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지금 운 거예요 이 세대가 쓰는 요즘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우리 대화가 잘 안 될걸요 왜냐하면 일단은 줄여 쓰는 말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MZ세대가 쓰는 말 중에 뭐뭐, 뭐뭐, 들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요즘에 이 젊은 우리의 아주 손잡벌되는 이 세대가 쓰는 아주 좋은 그들이 표현하기에 좋은 용어 중에 하나가 윤메슬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윤메슬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윤혀정이 내게 스며들었다 그런 뜻이랍니다 윤혀정도 아시죠? 이름 잘 폴폴 날리는 삽다리 총각의 전 부인이셨고 얼마 전에 무슨 전 세계 영화제에서 수없이 상을 끌어모은 여자분인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서양이나 유럽에 쫄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팍팍 내던지고 얼침 보셨죠? 저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무슨 백상 영화제 이런 거 보면 막 질질 자면서 말이지 이런 상을 과분한 상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을 받았는데 무슨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너희를 잘한 척하지 마라 인마 내가 어쩌다 이 상 받았다 뭐 이런다든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MZ세대는 이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윤며 들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유쾌하고 독립적인 할머니 이렇게 말하거나 휴먼 여정체 이렇게 말하거나 70대 뉴룩 70이 되면 나이 들면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면 다 꼰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70대구나 한마디로 이 20대 MZ세대가 볼 때는 아 이거 꼰대 아니네 늙었다고 다 꼰대 되는 거 아니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미 애비를 스며들어서 살아요 아니면 쥐불도 말도 안 들어 가치도 다릅니다 여러분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할 지경입니다 스며들기는 무슨 뭘 스며들어 먹는 것도 같지 않죠 하는 짓도 같지 않죠 추구하는 이상향도 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낳기는 낳지만 애미 애비가 아 저놈한테 스며들었구나 그럴만한 게 뭐 있습니까? 인간 내면 인격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방관으로 사는가 하면 그냥 씨가 허시니까 그냥 씨가 저 내 시니까 그냥 내 새끼지 뭐 이런 정도죠 스며들었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이럴 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대들이 이 윤여정에게는 스며들었다고 그렇게 이 세대가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소위 말하면 밀레니얼 시대에 이 완전히 종이 다른 젊은이들 속에 스며들게 했던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윤여정이라는 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74살, 5살이라며 75살 된 할머니가 요즘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스며들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들이 뭐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읽으셨겠지만 보셨겠지만 윤여정이라는 이 배우는 60살 딱 되던 해에 나는 더 이상 돈을 보고 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사람을 보고 영화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은 이 윤여정 배우를 말하기를 도전보다 단념이 더 위대한 생이다 여러분 도전은 쉽다네요 죽기를 각오하면 되지만 뭔가를 딱 끊어버리는 일은 도전보다 엄청 어렵다네요 평론가들이 말한 도전보다 단념이 더 어려운 여배우 그것을 실행한 여배우 그것도 나이 60살부터 실행한 사람 이게 아마도 그냥 간단한 한 문장에 규결되어 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다른 세대로 하여금 그 존재가 스며들도록 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다행인 게 말이죠 20대 요즘의 젊은이들이 다른 게 안 스며들고 그 윤여정이라는 한 존재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관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죠 아니 뭐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세계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모습들을 보니까 스며들만한 게 없는겨 뭐 대통령만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윤며들다라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이들이 갖는다는 이 단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와 견주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며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신에게도 물은 거고 여러분에게도 물은 거고 목감나무가 시커멓고 알록달록하게 그 스며들어서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무슨 뭐 이렇게 번질을 하게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속에 무엇이 스며들어 있는가?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또는 예수가 스며들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자는 거죠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웃기는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거 보잖아요 우리가 장로? 이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 다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속에 예수와 하나님이 스며들었는지 동의되세요? 그것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존재됨을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머리 좋으면 지식적으로 이것저것 엮어서 근사하게 엄청나게 말이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통화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스며든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저는 물론 그 목감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런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장 이 44절 4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대목이 예수 자신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다른 뜻도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형제들을 버리고 엄마도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무리들 수없이 따라오는 무리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연히 십자가에 죽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삶을 사는가 하면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할까요 그분이 오로지 사명 때문에 아니면 그 사명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이해한 하나님이 그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 앉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조금 더 조직화하고 그거를 좀 비즈니스로 만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북이 영화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건을 다 가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되서가 말이죠 제가 막 누구든지 막 병든 자리를 막 고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갔고 또 그런 데다가 말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순복음 교회도 못 고치고 그거 해결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이 뻥을 쳤긴 쳤더라고 이렇게 카드 하나 나눠주면 그게 안 걸린다 그랬다가 된통으로 터졌다며 신용카드 같은 뭐 이렇게 무슨 세라믹으로 만든 뭐 또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말이죠 또 한의사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고추나무 떼를 삶아 먹으면 코로나가 탁 침다고 이런 세상인데 말이죠 제가 말이에요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서는 딱 오는 사람 쪽쪽이 그 예수님처럼 침 한 번 발라갖고 이렇게 탁 묻히면 아주 막 이 백신 세 번 맞은 것처럼 항차가 생겨갖고서는 아무 문제 없어지면 여기 성암교에 지금 지금 4차선 6차선 뚫어놨잖아요 저거 12차선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게 되면 허태수가 그거로부터 멀어질까요? 점점 더 깊숙이 빠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큰 축복이야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은 지금 430만 광년 떨어진 북극성이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지만서도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 보니까 참 야 왜 저 양반 저럴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소위 말하면 성소의 개성화예요 이거를 우리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무슨 내 보이고 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해본다면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사명 소명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이 사명이나 소명도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소명이 이루어져가는 적절한 상황이 우리에게 조성이 될 때라야만 그 소명이 추진될 수 있죠 소명은 이건데 주어진 환경은 늘 소명 바깥에 있으면요 여러분 희의가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그런 무슨 그 무슨 이성적인 단어 단어 이전에 그 존재 안에 누가 확 스며들어와서 물들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뻔연히 알면서도 뭔가 하면은 그 물들은 그 양태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도 아프긴 아파 여기 오늘 이 45절에 보물이 왜 밭에 있었는가 하면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어디다 감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아리 같은 데다 묻어가지고 땅에 감춰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갔다가 다 돌아와요 아니면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아니 그 저 양구의 유명한 박수근 화백도 여기 제가 쳐놨는데 어디다가 묻었는가 하면 나도 이거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긴 했었어요 이거 파내면 아주 양양 남대천과 금성 사이에 어디에다가 그 6.25 때 피나놓으면서 항아리에다가 자기 그림 넣어서 파묻었대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진주진주 그러니까 진주장사 얘기 나오니까 아 요새 진주보다 비싼 게 많은데 무슨 진주 타령이야 옛날에는요 이때는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금광석을 가공하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다이아몬드도 돌멩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천연 진주죠 그게 진주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자신의 여러분에게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뭘 하든지 목사가 뭘 시키든지 그것은 다 저 밭에 보화를 얻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진주 값비싼 진주를 얻는 일이니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로 써도 될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 마음은 없냐 하면 일단 여러분이 그 제 설교에 감화 감동을 받을 가능성이 1%도 없어 그런데 아마 그거를 그래도 한 10년 계속하면 세뇌가 돼서 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이나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예수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내 인생을 전부 팔아서 뭘 산 것 같아? 보아를 산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을 전부를 팔아서 진주를 산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내가 다른 짓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왜 뭔가 집에 값나가는 거 있으면요 옷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싼 거를 입기도 하지만은 또 비싸게 주고 사면은 다는 아니겠으나 비싼 값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어디 나갈 때마다 어디로 손이 가? 그 길로 손이 가? 많이 쓴 데 뭔가 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머니도 목공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열악한 사회 상황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제자들 다 배신해서 도망가고 예를 들면 올라가면 할 수 없이 뒤집어 씌워서 죽게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 전부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값진 것 보화 또는 진주를 샀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진주 내버리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진주 지켜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팔아서 자기 전 존재 전 소유 그 다음에 이걸 다 팔아서 보화를 샀고 그 다음에 진주를 샀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제가 앞에서 스며들었다는 얘기 했을 텐데 뭐가 스며들어왔길래 그 예수는 그걸 모든 걸 팔아 살만한 보화라고 그러고 모든 걸 팔아 살만한 진주라고 하는 걸까? 뭐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선 이제 우리 그 이해를 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은 성서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통치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 왕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현자들이 하는 이야기 도덕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이야기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릎 꿇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름답게 잘 보살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라 하시게 되면 우리를 겁줄까? 아니면 잘 보살펴주실까? 잘 보살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통치자들은 우리를 잘 보살펴줘요? 아니면 지 똥집에 맞게 암케나 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잘 보살펴준다?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 보살펴려면 부모님이 자녀를 잘 보살펴려면 요즘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교육이 잘 안 돼서 자녀를 잘 보살펴요? 아니면 밟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아이가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작았을 때부터 엄마 말을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했다면 그래도 밟지는 않고 라면은 끓여줬겠지 그렇죠? 여러분 백성도 다르지 않아요 통치자에게 세석적 통치자는요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요 어떻게 하고?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말 잘 안 들으면 우리 근대사를 봐요 근대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말 잘 안 들으면 라면 끓여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밟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4월이고 우리의 5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어떻게 준다는 거야? 돌보고 살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란 말이죠 앞에 지금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을 말하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속에 스며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스며든 것이 내게는 가장 내 전부를 팔아 살만한 보하고 진주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스며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잘 보살피고 돌보는 분이다 잘 보살피고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 6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걸 개성화시켜서 적용을 해보면 허태수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본다면 오늘 지금 허태수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남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스며든 그 무엇 때문이다 우리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죠? 나름대로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묻는 물음이에요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은 여러분에게 스며든 그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내가 만나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가득 찼어요 70이 가까워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소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여유와 한가한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내게 스며든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경태 원사님이 저 70이 넘은 연세에도 끊임없이 연극을 하는 이유는 그 연극의 매력이 저의 존재에 완전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경태 원사님을 보고서는 돈 벌어와라 그러면 아마 내일 모레 돌아가실걸? 왜냐하면 돈이 스며든 적이 없어요 오늘요 이런 자기 적용은요 이 본문의 근교에서 볼 때 매우 따끔한 여러분이 경고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게 스며든 무엇 때문에 그런데 내게 스며든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옆집에 김씨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영향력을 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쟤처럼 살아야지 쟤처럼 살아야지 쟤처럼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스며들었는가 하면 쟤가 나한테 스며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맛보셨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그에게 스며들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갖는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은 그 보아로서의 삶이라고 진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가 스며들었기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보살피고 돌보려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요따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만해야 돼요 우선 여러분하고 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돌보려면요 커야 돼요? 작아야 될까? 만약에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허태소 같으면 계속 돌볼까? 아니면 중간에 도망갈까? 아니 우리 같은 종자들을 이렇게 돌보려면 아니 요기만 돌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 맛이 각각이지 생각이 각각이지 말이지 애미가 이렇게 뭐 해주면요 저기서는 라면 끓여달라 저기서는 짜장면 해달라 지랄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돌보려면 마음이 저 같아야 돼? 아니면 누구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만 돌보셔요? 신천지도 돌봐야 되지 문선명인에도 돌봐야 되지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지 아마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존재에게 스며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게 뭔가면 출애국의 34장 6절로부터 7절이에요 나는 야외다 야외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뭐와 뭐? 여러분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부처님 이전에 말이죠 그 양반이 천수관은 손이 천개고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지만 천개 하나님은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은 뭔가면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더 보세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냐고 화를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이 출애국에 나오는 거예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신이다 누가? 하나님 저는 예수에게 스며든 하나님의 무늬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예수에게 스며들지 않고서는 가룬 유다를 값만 내뱉었을까 아니면 좁혔을까 수천명 떡 먹다가 말이죠 떡 먹고 물 걸을 때는 말이 수천명 보이다가 그거 이제 거의 소멸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점이 되니까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는가 하면 그저 뭐 갈릴레에서 따라온 여자분들 두어 세 분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들 몇 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 지경으로 망하면 돌아버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연예인들 수퍼스타들이 말이죠 그 수많은 청중을 두고서는 이렇게 공연하고 그럴 때는 그 자존감을 갖다가 텅 비거나 아니면 그 유명세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 또 어떤 유명한 젊은 가수가 또 끊었습니다 그 공허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풍선 같은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다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와 같은 정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오늘 출애극기 34장 6절부터 7절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니 갈 길로 가라 그래 괜찮다 괜찮다 그 누구지 노래하는 그러라 그래 쓴 양희은처럼 그러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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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맞들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죠 아빠는 본 뒤 아기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당신의 모든 것이 나에게 스며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아빠라는 표현이죠 이 유대 역사에 이런 일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훗날 초기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이 말을 매우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아빠 우리도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럴 때 여기다가 아빠 이렇게 써봤어 그런데 저도 사실 오늘 기도할 때 아빠라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도식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직적이고 관성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전에 말이죠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르셨던 이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스며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서 매우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이른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그것도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이른 은연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마음 이른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나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야기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임금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 이런 것들이 다 예수가 이해하는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듬뿍 자기 안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도 가만히 보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죠? 요한 일서를 쓴 이 저자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셔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에 잘 보이는 놈은 상 주고 안 보이는 놈은 뭐 할 테니까 벌 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요 이 마크스 베버라는 분이 이렇게 규정한 그 의미소인데 세속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랑인가면 세상 부정적 사랑 물론 영어 단어도 틀리죠 월드리 러브가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세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내 똥집에 맞는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친족에 대한 사랑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국한된 사랑은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든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과 반대된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도 아팠지만 사회 정치적으로 지난해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처신 때문에 또 아팠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는 분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떻든지 지금 실형을 받고서는 살고 있으니까 그 자녀의 영향력을 가짜로 높여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 자식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는가 없죠 없음이 없어서 했더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아니 있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리 새끼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 학교에 가는데 사회봉사 활동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심장노님한테 장노님 우리 애새끼가 봉사는 안 했는데 이거 써가지고 가면은 뭐 0점 몇 몇 점이라도 받는다니 그냥 한번 써주실라오? 그러면 심장노님이 어떻게 할 거야?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에이 저 양반은 그런 거 얄짤없어 안 써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게 병폐란 말이야 다른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상관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만 사랑을 베풀어서 특별한 포지션에 가게 하고 이미 사회의 계층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나쁘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성함께 권사지 내가 몇 점 더 줄게 이런 거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기대도 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헌금한 게 얼마고 말이지 새벽마다 나가도 기도한 게 얼마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세상 부정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통치 잘 보살피고 뭐 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예수에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 그거 자꾸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하고 내가 달려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견디다 견디다가 뼈 있는 한마딘 할 거야 자식들 두고 봐라 그런데 그 양반은요 그런 말씀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스며들어 있어서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상 발언 속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훈계 요한서의 저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들은 모두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맞들인 스며들어와 있는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병 고치는 분이다 그 양반에게는 뭐 밖에 들어와 있는 게 없어 병 고치는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병을 안 고쳐줘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다 죽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병을 안 고쳐줘 죽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병 고치셔서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응답 안 하셔 그럼 그때는 뭐야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물론 기도가 아름답고 기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기도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너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나의 요구를 그거로부터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뭔가 다른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직분이 있다든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었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신앙생활? 아니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 좋은 것이 뇌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점점점점 내 속에 들어와서 스며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쓸데없는 습관 그 다음에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며들어와야 없어지는 것이지 여긴 턱 비워놓고서는 그래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 것도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좀 이따 귀신이 몇 마리 들어온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흥회 같은데 귀신 쫓아내면 그 다음 달에 더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점점점점 우리가 누구로 채화되어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벼락처란 말이지 무슨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맛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맛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었대요 맛본 그것이 스며들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왜 짜장면집 가는 데만 가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맛에 뭐 해서? 길들여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성함께 교우들은 일단은 허태수 설교에 조금은 맛이 길들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대답을 크게 하시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맛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길들여 있는가 예수님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맛이 곧 누구의 맛이야? 하나님의 맛이니까 그 맛을 다른 말로 하면 맛을의 길들여 있다는 것은 그의 그가 내 안에 어떻게 있다는 거야 스며들어 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뭘 했든지 내가 지기가 뭐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잘난 척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그거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지만은 그냥 거품 물고 하는 거야 무엇이 가장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 그것만이 가장 잘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내게 맞들여져 있는 그것으로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럼 어떡하지? 나는 요새 말이지 누가 꼬임에 빠져서 말이지 주식하는 데 맞들여서 저는 거기 사는데 계속 하시긴 하세요 하면서 뭔가 하면 이게 내 인생에 지금 이 인생쯤에 드릴 맛은 아니지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런 맛을 내가 쫓아서 사나 이렇게 반성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돼요? 그렇지 끊게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인생 다 팔아서 보아 산 거 내가 내 인생 다 팔아서 그러니까 이건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료조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모든 걸 팔아 보아를 산 이유는 누구 맛 때문에 하나님 맛 때문에 이러셨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을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라고 부르면 내 아버지는 매우 남성적이어서 사내 새끼가 아빠가 뭐냐고 귀빵맹이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속으로라도 부르면서 이제 살아보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어엿비 보시고 아기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리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말하면서 우산을 쓰고 빗방울에 옷에 스며들라 발이 젖을까 동동거리며 예배당에 왔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삶과 감정의 관성을 따라 내리는 비만 보지 말게 하시고 빗줄기 속 그 한가운데를 오가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떨기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빗줄기의 옷이 젖을까 신발이 젖을라 젖을라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스며들어 거룩으로 젖어있는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저희들이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없다 다만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만이 있다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게 하시고 비오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빗방울에 옷이 젖고 몸이 젖듯 내 안에 스며들어 나를 적시고 계신 당신의 음성을 쫓아 손짓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함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